이번 세 번을 획득할 수 밖에 없거든요 예능을 천천히 해도 돼요 천천히 칠할 수 없는 거 서페이서도 퍼트 성공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계속 덮어주면 어느 정도 막 메꿔지는 거예요 아 제가 퍼트를 메꿈다는 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이 집만 한 세 번, 네 번을 계속 하는 게 아니죠 어쨌든 오늘 끝내야 하니까 그래 다음 때 세 글칠 할 수 있으니까 어때? 안 메꿔지는 걸까요? 일단 뿌려볼게요 뿌리시고 오늘 안에만 끝내면 돼요